스톤 라이언스 아시아나 공에서 손님을 찾습니다. 스톤 라이언스 아시아나 공에서 손님을 찾고 있습니다. 스톤 라이언스 아시아나 공에서 손님을 찾고 있습니다. 스톤 라이언스 아시아나 공에서 손님을 찾고 있습니다. 스톤 라이언스 아시아나 공수 엠컴 엠 단발 누가 시켜놔 또 있어요? 아? 없지 않나? 사와봐 이게 여성분이에요 아, 발주기 싫어요 와 와 나는 파장 핑계가 아, 나 원래 방어처럼 전화하는가 아, 나 원래 방어처럼 전화하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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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이 안 나아가고 나는 다행히 다행히 우리는 다행히 다행히 이것이 다행히 따뜻한 것 같다 나는 다행히 나는 다행히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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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왔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뭐 나름 괜찮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공연 난방부터 깁니다. 엄청 더울 정도로? 잘 준비해요. 쑥. 그리고 매욕이 잘 준비한 후추. 그냥 다 잘라주세요. 가디 예외. 제가 가지고 가디. 자칫을 넣어주세요. 이제 손 보터풀 크림 물을 건조해서 많이 바를거에요 이제 손 보터풀 크림 자겠습니다 여러분 토익은 누가 만든 걸까요? 도대체 몇 년째 몇 년째? 몇십 년째 왜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풀고 잘 겁니다 몇 년째 몇 년째 몇 년째 몇 년째 몇 년째 몇 년째 Steve 7 10 11 10 11 10 12 17 잡니다 내일도 수업 해야 되니까 잘자 좋은 냄새 잘자요 안녕 안녕 live 잘자 좋네 끝 끝 끝